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아멘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18절 처음 말씀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그렇게 듣기에 썩 좋지 않는 말로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로마서를 읽으시면 항상 기억에 두셔야 될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1장 18절부터 로마서의 본론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서두에서 첫 마디부터 좋은 인상을 갖지 못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나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생은 복음을 받기 전에 자기의 처지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처지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받고 있다 하는 처지를 처음부터 인식을 할 때 비로소 복음이 그 가슴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18절 처음 말씀하고 끝에 말씀하고 이유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하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진노하고 계시고 그 진노가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 계속 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하면 항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연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즐겨 또한 고백하고 또한 마음에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진노 즉 화를 내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접근하기가 싫은 약간의 거부감이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얄팍한 심리를 이용해서 현대 신학자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을 처음부터 부정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부정하느냐 사랑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그것은 말 자체가 벌써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사랑이면 사랑이고 진노면 진노지 어떻게 사랑이면서 진노냐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벌써 모순을 일으키는 용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랑을 붙여야지 진노를 붙이면 안 된다 그래서 아예 진노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 때문에 죄인을 심판하시려고 준비하신 지옥까지도 부정해버립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했든 간에 그것은 죄를 짓는 사람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야기지 실제로 지옥이 없다는 이야기고 만약에 지옥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며칠 동안 가두어서 정신 차리게 하고 난 다음에는 풀어주는 곳이지 영원히 벌어주는 곳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굉장히 듣기 좋죠 그랬으면 좋겠죠 사실 진노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손해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할 때 생기는 불쾌하고 강한 적대감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를 놓고 볼 때 이것은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손해를 보는 것 있나요? 모욕을 당하는 일이 있나요? 하나님은 영원히 자존하신 분인데 뭐 그렇게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화를 부락부락 내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말을 쓰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은 항상 불완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사랑 아닌 다른 면이 있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할까? 사람이 쓰는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바로 진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성격상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진노가 뭐냐? 인간이 화를 내는 것하고 좀 틀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그럼 어떤 것이냐 하는 말입니다 두 가지를 잘 정리해 놓으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의 거룩한 품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죄에 대한 반응입니다 더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보여주는 반응이 진노입니다 죄를 보시고 죄인을 보시고 다루시는 그의 완전한 거룩의 다른 일면이 진노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그 거룩은 죄를 전혀 용납을 못합니다 죄라는 것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가까이 온다든지 눈앞에 죄인이 보일 때에는 자연적으로 그 거룩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반응이 뭐라고요? 진노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냐 하시면 진노라는 말은 따라오지 못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쭉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며 그러시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신다 바로 이것이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느니까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반응이 진노라 그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의 두 번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 혹은 자기 자녀를 징계하시는 사랑의 일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화냅니다 사랑하면 징계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제일 많이 받은 백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백성인가요? 아수르 족속인가요? 우상숭배 많이 하는 블레스 족속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인가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제일 사랑을 받아야 될 백성이 제일 많이 두들려 맞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게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자녀라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때리는 것입니다 그 때리는 것이 하나님의 진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문 3장 12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자녀 기뻐하시는 자녀를 징계한 같이 하신다 이랬습니다 이게 바로 진노입니다 사랑의 다른 면이에요 그래서 칼브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유명한 말 한마디를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진노 속에서 구체화된다 이해하실 뿐만 이해하세요 그런데 좀 더 쉽게 더 멋있게 말을 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에밀 브루노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한테 등을 돌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떠나는 자녀에게 진노하시는 그것이 곧 뭐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거룩의 일면이여 사랑의 일면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거룩하심 못지않게 진노하시는 분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사랑하시는 것 못지않게 진노하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악을 아무리 범해도 무감각하고 반응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고는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고 죄인을 보고도 심판하실 생각도 안하고 먼 산 쳐다보고 계시는 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경배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결단코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중요한 품성의 일면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8절을 조금 우리가 검토를 하고 넘어갑시다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했습니다 우선 먼저 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가 그 이유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때문에 진노한다고 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여기서 불이라는 말은 원문상으로 조사하면 좀 복잡하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단순하게 죄라는 말로 대치를 해도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죄를 가지고 진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또 반항하고 또 대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오죽이 많아요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의적으로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가 한두 명입니까 하나님이 이리 해라 하면 저리 하고 모든 것을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만사를 그 진리와는 반대되게 생각하고 반대되는 방향으로 항상 따라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대부분 전부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진노하시는가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불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경건치 않는다 경건치 않다 하는 이 죄는 19절 이하에서 25절까지 나오는 종교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공연한 공격행위 하나님에 대한 대적행위의 죄를 말합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죄 중의 죄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공공연히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를 퍼붓고 계시고 또 하나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26절 이하에서 32절까지 나오는 인간을 공격하는 죄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도덕적인 죄를 말합니다 각가지 더러운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웃을 해치는 모든 잘못된 행위 이 하나하나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언제 진노하시나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끝에 있죠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 말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는 말은 현재 진행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진노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언제 진노하시느냐 하고 묻는다면 날마다 진노하신다 날마다 진노하신다 지금 진노하신다 계속 진노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편 7장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제 판장이심이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매일 분노하신다 그러므로 언제냐 하고 물으면 지금 당장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경건치 못한 자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18절을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며 죄를 거부하시는 거룩한 분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좀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가볍게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아니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버릇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이 버릇이 더 많이 생겼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원칙상 하나님의 진노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두려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일으키시는가 내가 비록 예수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나쁜 생각 하나하나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가 이 부분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자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죠 평범하게 부어준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반드시 악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사랑하는 자가 잘못되었을 때는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진노하는 하나님을 가볍게 다루는 버릇을 가지면 안됩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5절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지옥에 던져넣는 왜 던져넣습니까 진노하시는 분이니까 던져넣죠 던져넣는 권세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해야 합니다 버릇없는 손자처럼 할아버지를 사랑만 할 줄 알지 할아버지를 존경하고 두려워할 줄 모르면 할아버지 수염 잡고 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릇없는 손자처럼 섬기기 쉬워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아야 돼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검토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한 질문 하나를 좀 던지고 싶습니다 저 자신의 질문이고 또 우리 모두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날마다 이렇게 죄를 범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진노하고 계신다면 오늘도 진노하고 계시나 진짜 진노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를 향해 정말 진노하고 계시나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정말 진노를 퍼붓고 계시는 분인가 진노하고 계신다면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한 번 묻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말 진노하시는 것 같은 증거가 별로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느끼세요? 오늘 현실을 볼 때 말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정말 심판을 하고 계시나 하고 물을 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심판하는 것 같지를 않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날마다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상한 세상이란 말이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는가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가끔 실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하고 있다면 절대로 무사할 수 없는 자들이 왜 저렇게 건재한가 수십만 수백만의 무고한 피를 흘리듯 독재자리가 왜 다른 나라의 돈을 싸질머지고 가서 앉아서 이십년 삼십년 건재하면서 생을 향락할 수가 있는가 정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그릇대게 가르쳐 수많은 영혼을 낚시질하는 사양하는 사냥하는 이단 괴수들이 왜 오래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다 하도록 용납하는가 과연 하나님은 진노하시는가 많은 사람을 살인하고서도 아직도 붙잡히지 아니하고 세상을 자신있게 살고 있는 자들 불의의 재산을 축제해서 많은 이웃을 해친 사람들 심지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힌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건재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 가끔 우리 주변에는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또 기근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도 가만히 보면 꼭 일어났으면 하는 나라가 있죠 꼭 저 나라에 좀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뭐 내가 여기서 꼬집으면 곤란하고 그런 데가 있죠 그런데 그런 나라에는 잘 안 일어나고 일어나도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조금 일어나고 우리 보기에 그렇게 죄가 없어 보이는 나라는 너무너무 지긋지긋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때 대상을 잘못 보셨나 하는 생각도 날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사하라 사막 이하의 아프리카 나라는 거의 40%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오랫동안 가뭄으로 고생을 하고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거 하나님 왜 저렇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는가 하고 스스로 물을 때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회의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악음을 범한 사람이나 나라를 사정없이 현장에서 진노하시는 증거로 심판하는 예가 가끔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딥니까 소동고무라죠 그런데 오늘날 소동고무라 같은 심판을 받는 어떤 도시나 나라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나라 안 보인단 말이에요 또 개인에 대해서도 정말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셨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해치우는 일이 가끔 성경에는 있죠 해로도 안 같은 사람입니다 몸에 충이 먹어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인 채 하다가는 그냥 하루도 못 넘기고 죽었죠 아 그런 일들이 지금 있느냐 별로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물론 가끔은 있어요 가끔은 가끔은 있어도 너무 너무 없어요 너무 희소해요 좋지 않는 말이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 필요 없고 먼 나라 예를 하나 듭시다 어느 부부가 제가 읽은 글에서 그래요 뭐 어느 부부입니다 부부 이름을 들 건 없고요 안 좋은 이야기니까 어느 부부가 25년 결혼생활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거기에 그랬대요 이상적인 결혼생활은 아니었지만 행복한 결혼생활이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25년 동안 그저 결혼생활 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행복했고 자녀들이 셋이 잘 자라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유복해서 이제는 좀 노후에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집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호수가에 있는 호수가의 그림처럼 한 자리를 잡고 있는 멋진 집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때 마침 한 곳을 찾았어요 너무 좋은 집입니다 그때 그 집에 주인하고 이제 거래가 시작되었는데 그 집 주인은 부인이 세상을 떠났는지 아니면 뭐 이혼해서 나가버렸는지 모르지만 호래비가 사는 집이에요 결국 호래비가 집을 팔려고 내놨어 그래서 부부가 그 집을 사기로 계약하고 몇 달 동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두 달이 지나고 나서 느닷없이 갑자기 부인이 남편에게 하는 말이 나는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남편이 기가 막히죠 왜 갑자기 이혼하려고 달려두는지 남편이 말을 잃었어요 당신 왜 그러라고 하니까 말을 잘 안 하고 있어요 하여튼 나는 이혼하고 떠나겠어 그럼 애들 어떻게 할 거요 아 애들은 당신이 맡으시오 아빠가 맡으시오 나는 이 집을 나가겠어 하룻밤을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 남편은 커피잔을 손에 들고 나오면서 자 이제는 헤어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기가 막힙니다 부인을 보고 마지막이군요 그랬더니 부인이 손가방 몇 개를 들고 나가면서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는 빠이빠이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디를 갔는가 하면 호수가에 있는 그 집주인하고 만나러 간 거예요 그 호래비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같이 살기로 한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 우리는 기가 막힌 이야기지만 미국 같은 데서는 그저 예사 이야기입니다 그랬는데 그 여자가 가서 새살림을 꾸미고 호수가에서 그야말로 꿈을 꾸면서 사는 생활이 한 2주 지나가서 2주 2주 지나갔는데 갑자기 남편되는 사람이 남편도 아니지 남자가 심장마비를 이렇게 죽었어요 누가 진노하신 거예요 누가 진노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진노하시는데 어떻게 했어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죠 왜 남자를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를 죽였으면 좋겠는데 가끔 세상에 보면 어떤 잘못을 보냈을 때 여유를 주지 않고 당장 심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진노의 표지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희소합니다 아주 희소하고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여요 그것보다 더 심한 악을 부만 사람도 얼마나 잘 사는지 어떤 여우는 보니까 여우인지 늑대인지는 모르지만 여덟 번 아홉 번 결혼해도 잘만 살더라고 이제는 늙어가니까 이제는 30살이나 나이가 젊은 남자하고 이제는 마지막 결혼이다 하면서 살더라고 그래도 얼마나 건강하고 팔자가 늘어져 보이는지 하나님 왜 가만히 두나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그거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교회 아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삽지라와 아나니아 같은 경우는 헌금 잘못하다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 자리에서 당장 죽었어요 오늘날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있어요 벤스 헤브노라고 하는 나이든 어떤 미국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즘도 교회 안에서 삽지라와 아나니아처럼 잘못한 사람들을 계속 심판하신다면 교회마다 지하실에 영안실을 만들어 두어야 할 것이다 안그러겠어요 영안실을 만들어 둬야죠 계속 내려갈 테니까 당장 목사도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려가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를 금방금방 하시면서 심판을 하느냐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시는 분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의심이 좀 갑니다 좀 어떤 때는 확한 짓을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과연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고 하나님이 두지 않고 심판을 하셨구나 하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한번 본때를 좀 보여주면 이 세상이 좀 더 망가질 것 같은데 전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더 많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말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냐 거짓말 아니냐 그것은 괜히 겁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하고 우리가 마음의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의구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진노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 오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세 가지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성격을 가졌느냐 첫째의 성격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자 성경 보세요 24절 잘 보세요 보시면서 표도 해놓고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같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다 됐어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정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 이게 진노입니다 또 한 것도 있죠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다음에 다같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또 한 것도 있죠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뭐 했습니까 내버려 두셨다 여기서 상실한 마음이라 하는 말은 부패한 마음대로 부패한 마음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보면 인간이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정욕대로 욕심대로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음대로 즐기고 원하는 대로 살고 수단을 많고 가리지 않고 성공하고 그러면 다 잘 된단 말이에요 브레이지가 걸리지를 않아 다 잘 돼 원하는 대로 다 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형통하다고 하는 말을 쓰고 행복하다는 말을 쓰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내버려 두었으니까 여러분 입시를 몇 달 남겨놓은 고3 아들이 공부가 그만 지겨워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말을 듣지 않고 나가서 술 마시고 들어오고 학교 안 가고 나중에는 담배 피우고 밤에 나가서 고고 춤추고 밤새도록 있다가 새벽에 들어오고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가 달래고 어떤 땐 때리고 가장 여러가지 좋은 말을 가지고 좀 돌려보려고 했지만 끝까지 말을 듣지 않다가 나중에는 마약 중독자까지 된다고 해봅시다 그럴 때는 부모가 이제는 극도로 화가 납니다 화가 나면 그때 하는 말이 있죠 막말이 있죠 막말 뭐예요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너 마음대로 해 망하던지 죽던지 마음대로 해 그러면 마음대로 해 하는 것은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이것은 부모의 화가 극도로 치밀어 올랐을 때 하는 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당장 이 사람 죽이고 저 사람 때리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고 마음대로 해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 진노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가끔 가다가 마음대로 잘 안되고 실패하고 호통을 당하면 그것은 진노입니까 사랑입니까 사랑이죠 그래가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 많죠 그건 사랑이죠 그런데 끝까지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끝나는 인생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 쌓아 놓으시는 쌓아 놓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장 그때그때마다 심판을 하지 않고 계속 쌓아 놓고 모아 놓는 것을 말합니다 2장 5절을 봅니다 2장 5절을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해계치안이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우러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어떻게 합니까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계속 계속 하나님께서 쌓아 놓는 거예요 마치 땜 속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물이 가득 차가지고 땜이 무너진다든지 수문을 열면 굉장히 무서운 힘으로 물이 내려가죠 하나님의 진노의 날까지 벌주지 않고 내버려 두어 자꾸 쌓아 두는 거예요 군대 군대에서 흔히 쓰는 말대로 하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당장 당장 그냥 쏘아도 되겠는데 조금 더 기다려 조금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왜 기다립니까 왜 왜 왜 자꾸 기다려요 명종시켜서 끝내주려고 기다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많은 악을 범하는 사람을 당장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면 그것은 사랑이 되겠죠 사랑의 채찍이 되겠죠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쌓아두시기만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니까 잘 알죠 내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들은 말 중에 항상 공포를 느끼게 하는 말이 있는데 어디 두고보자입니다 두고보자 여러분 두고보자 두고보자라는 말이 그게 참 어린애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아빠 엄마가 당장 왜 잘못했어 하고 그냥 회초리 하나 때리고 끝내주면 마음 편안하게 그냥 지낼 수 있는데 때리지를 않고 두고보자입니다 두고보자 그러니까 언제까지 두고볼지는 모르지만 항상 불안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오늘날 이 세상에 모든 악을 범하는 사람에 대해서 두고보입니다 이게 쌓아놓는 거예요 심판의 날까지 그런데 두고보자가 아니고 어느 때 갑자기 치신다든지 돌이키시면 그것은 진노입니까 사랑입니까 사랑이죠 여러분 이 성격을 이해하세요 또 세 번째 진노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폭로하지 않고 가만히 잘못된 걸 숨겨놓는 것입니다 비밀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2장 16절을 보세요 2장 16절 꽃 내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사람들의 그 다음에 다같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왜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폭로하지 않느냐고 계속 숨겨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항상 겁이 나가지고 삐 앞으로 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언제든지 비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시간 속에 영원히 망각되기를 바라죠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내가 모르는 줄 하나 다 안다 그러나 지금 아는 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모르는 채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이거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는 겁니다 끝까지 가만히 두면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슨 나쁜 짓을 했더라도 언젠가 하나님이 그것을 부끄럽지만은 폭로하시고 그것 때문에 매를 때리시면 그것은 진노입니까 사랑입니까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그냥 끝까지 내가 모르는 줄 아나 하고는 가만히 내버려 둔다 이것만큼 무서운 진노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함에 당장 삽비라와 아나니아를 당장 죽이듯이 그냥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악인을 처리하시고 악한 국가를 진벌하는 것으로만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이 세상에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이 뭐냐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세 가지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도 맹렬하게 하늘로부터 죄인들에게 모든 경건치 아니한 일에 대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없이 마음대로 살면서 잘되는 사람일수록 형통하기만 하고 아무 탈이 없이 예수 없이 그냥 행복하기만 한 사람들 남몰래 나쁜 짓을 아무리 범해도 그것이 들통이 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마치 돌멩이가 바다에 가라앉으면 다시 떠오르지 않듯이 늘어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키고만장한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생활을 계속 끝까지 할 경우에는 그것 자체가 바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길을 하나 열어놨어요 딱 한길 열어놨어요 어딘지 압니까 5장 9절 5장 9절 다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심을 얻었음져 더욱 그로마이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 하나를 열어두었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로 인한 진노를 다 받으시고 우리를 그 진노에서 피하게 해놓으신 길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이 길 만들어놨어요 이 길 만들어놓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십자가 밑으로 피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는 마음으로 감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내가 과거에 예수 모르고 살 때 가만히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아니한 것 감사합니다 끝까지 기다리지 아니한 것도 감사하고요 끝까지 덮어주지 아니한 것도 감사하고요 실패를 통해서 불행을 통해서 병을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나를 빨리 깨우쳐주어서 십자가 밑으로 피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 복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가끔 잘못하면 매를 맞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 아래에서는 이미 우리는 떠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만약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랑하는 식구가 있습니까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부인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안 믿는 데도 너무 건강하고 지금까지 실패를 해본 일이 없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그래서 무엇 하나 아쉬운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습니다 누구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었는지도 몰라요 어디 두고보자 하고 기다리는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발 내버려 두지 마오 없어서 이 기도 할 수 있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내버려 두지 마오 없어서 기다리지 마 없어서 언제까지 하십니까 하나님 덮어두지 마 없어서 여러분 이 기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세상 말로 말하면 망말로 말하면 손 한 대 때려서 노간하게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편이 십자가 밑으로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기도 할 수 있습니까 이 기도 할 수 있어야 우리는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집에 가면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하는 사업 너무 잘 돼가지고 막 가정에 우리우리하고 번쩍번쩍 합니다 그리고 온 식구들이 건강해서 기름이 흐릅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보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너무 자녀들이 잘 자라고요 아빠도 건강하고요 사업도 잘 되고요 이러고요 저러고요 저러고요 이러고요 그런데 성경을 바로 아는 목사가 들을 때는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이러고요 저러고요 잘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축복이라고 착각을 하고 앉아 있으니 기가 막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 남편 내버려 두지 마 없어서 기다리지 마 없어서 덮어두지 마시고요 돌아오게 하셔서 십자가 밑으로 빨리빨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자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끝까지 그들이 그렇게 살면 그들만큼 불상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당신 지금 잘되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당신 지금 형통한 것 당신에게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빨리 피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십자가 밑으로 피하십시오 하고 우리가 눈물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심정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는 인식을 바꾸십시오 행복한 자를 보는 인식을 바꾸세요 형통한 사람 성공하는 사람 을 보는 시각을 바꾸세요 성경이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실체를 우리가 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없이 사는 것은 성공할수록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생각하면서 또 내 가정에 아직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만사가 형통해서 교만에 빠져있는 남편 혹은 아내의 자녀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불을 찬송해 하나 있어요 269장입니다 269장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안이 믿다가 책값으로 치욕형벌로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가 세상 물건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참 과거에 우리는 이런 찬송 부를 때 안 믿는 식구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많이 불렀고 안 믿는 친구들 생각하면서 참 눈물로 부른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아십니까 진노 아래 놓여있는 사랑하는 식구들을 여러분이 기억해 보십시오 이런 찬송 부른 멘서 우리 가슴이 타야 합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안이 우리 가슴이 우리 가슴이 우리 가슴이 우리 가슴이 우리 가슴이 alguns 2절 다시 왠지니까 내놈내어 나의 맘 졸아라 천하의 맘을 지러갈 때 넌 보다의 불안 왠지니까 내놈내어 죄굴 만지하라 세상이요 불탈게 넌 보다의 불안 왠지니까 내놈내어 죄굴 만지하라 세상이요 불탈게 넌 보다의 불안 3절 다시 왠지니까 내놈내어 죄굴 만지하라 세상이요 세상이요 울탈게 넌 보다의 불안 왠지니까 내 영등이 왠지니까 내 영등이 죄굴 만지하라 내 영등이 내 영등이 하여 내 영등이 고생하는가 찬롱의 불안 찬롱의 불안 찬롱의 불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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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오시오 신상가에 원한 인도 너를 사랑하네 영원히 오시오 내 동교로 주께로 오시오 신상가에 원한 인도 너를 사랑하네 다같이 머리 숙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못하는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도 잘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부러워할 때가 있죠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자로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잘되면 잘될수록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누구 하나 막는 사람이 없을 만큼 앞길이 확 트여있는 사람일수록 그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주여 기다리지 마세요 끝까지 가만히 두지 마세요 주님 숨겨두지 마세요 덮어두지 마세요 십자가 밑으로 피할 수 있도록 주여 꺾어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 아무리 사랑하는 내 남편이라도 위해서 할 줄 알아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이웃을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이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사람 많아요 기도합시다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살다가 망하는 자들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대로 보지 못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자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가만히 계시지 못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악을 범하면서도 잘되는 사람들이 너무 우리 주변에 많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멎어버린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밀히 살펴보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잘되는 사람일수록 정통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대로 되는 사람일수록 바로 그 상태의 그 자체가 그 성공 자체가 그 형통 자체가 그 행복 자체가 끝까지 그대로 계속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부터 믿지 않냐는 내 식구들 믿지 않냐는 내 주변에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십자가 밑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만드는 거룩한 복음의 사자들이 다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꺾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냐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하기 때문에 고생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 앞으로 나온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오니 우리들만이 축복 가지고 살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셈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외체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성교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셈으로 연락해주시면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